여러분 반갑습니다 단단한 기본기와 말랑한 센스의 기가 막힌 콜라보레이션 기생수학의 구명석입니다 여러분 코리안타임을 들어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 혹시 약속을 했다가 친구들한테 지각을 할 때 그때 야 코리안타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통 약속에 조금 늦었을 경우에 가끔 핑계를 대거나 뱉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웃나라 일본은요 총리의 어떤 스케줄 있잖아요 하루하루 스케줄을 분 단위로 기자들한테 예보를 한답니다 또는 미국 뉴욕 있잖아요 증권맨들 금융맨들이 많은 그곳은 시간이 엄청나게 일단 철저해서요 초단위 분 단위까지 굉장히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저쪽 샌프란시스코 쪽은 조금은 시간에 대해서 간대한 부분도 있답니다 나라마다 또는 지역마다 또는 사회의 어떤 특성마다 조금씩은 달라지는 게 있지만 혹시 여러분들 친구들의 어떤 시간 부모님 선생님의 시간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지 못해서 혹시 피해를 준 적이 있나요? 나의 시간만큼 다른 사람들의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명심하고요 혹시나 그런 조금 경향이 있는 코리안 타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조금 반성을 하고요 앞으로는 시간에 대한 어떤 소중함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존중해 줄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지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오늘도 열심히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강조를 했잖아요 이왕분포 수많은 이산확률분포가 있는데 그중에서 독립시행이 되고 내가 바라는 사건의 발생 횟수가 확률변수 X가 될 때 우리는 이왕분포라고 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걸 명심해서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자 볼게요 확률분포표를 작성하고 따르는지 여기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했죠? 명확하게 복습이 다 돼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요 그 다음에 문제 볼게요 확률질량함수가 이렇게 되었을 때 X가 이왕분포를 따르는지 판단하고 다시 말해서 독립시행으로 X가 I번 발생할 확률을 나타낼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잘 보면 아 얘는 얘는 자 10번 가운데 I번이 발생한다 그럼 선생님이 어차피 3분의 2의 I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요 뒤쪽에 3분의 1의 10 마이너스 I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형태를 여러분들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 내가 바라는 사건이 I번 일어날 확률은 얘가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얘가 뭘로 보여요? P로 보인다는 게 눈에 보이시죠? 아 확률을 구할 때 독립시행으로 했구나 따라서 이왕분포는 100% 맞고요 그 다음에 표현을 해볼까요? 그럴 때 확률변수 X는 이왕분포를 따릅니다 총 시행의 수가 여기 보이나요? 이렇게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시행의 수 10번이고요 한 번 시행시 일어날 확률이 3분의 2가 되는 게 눈에 보이겠어? 유제 10번입니다 오케이 넘어가고요 자 유제 11번 마찬가지죠 자 얘가 지금 현재 딱 떴습니다 X가 이항분포를 따라 전체 시행의 수가 4번이야 근데 그 4번 할 때마다 내가 바라는 사건의 발생 확률이 3분의 1인 거 보여? 이 말이에요 그러면 1번의 답 정말 쉽네요 4번 가운데 내가 바라는 사건이 3번 일어나야 돼? 그럼 3번 그러면 3분의 1이 3번 일어나면 맞고요 그 다음 일어나지 않을 확률 3분의 2에 몇 번이죠? 4번 중에서 3번이니까 한 번 일어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제 11번의 답 1번은요 계산을 해보면 얼마 되냐면 81분의 8이 나와요 이렇게 계산 여러분들이 직접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자 얘 같은 경우는요 자 일어날 그 발생 횟수가 한 번 이하니까 아 얘는 이런 거네요 자 피해 한 번도 일어나지 않거나 자 또는 한 번 일어날 확률을 구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요 자 4번 가운데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아 그럼 3분의 1에 0제곱이 되고요 자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이죠? 요게 0제번 그러면 일어나지 않을 건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더하기 한 번 일어나야 돼? 그럼 4번 가운데 한 번 일어나야 돼? 그러면 3분의 1에 한 번 일어나고요 그럼 일어나지 않을 거 3분의 2 얼마? 3제곱 되면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하시면요 얘는 27분의 16이 나옵니다 이렇게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 페이지는 되시겠죠? 자 2항 분포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입니다 자 요거 있잖아요 여러분 요거 제목에다가 별표를 이렇게 치세요 자 2항 분포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번 시간의 핵심입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자 지금 이렇게 식이 쭉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선생님이 이렇게 한 번 해볼게요 자 x가 2항 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전체 시행의 수가 n번 한 번 시행시 일어나는 이유가 p예요 p 자 그러면 확률 분포표를 여러분들 작성할 수 있죠? 쭉 이렇게 해서요 작성해 볼까요? 자 그러면 자 위에는요 자 확률 변수 x가 되고요 자 밑에는 p의 내가 바라는 사건이 r번 일어날 확률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0번부터 한번 해보면 내가 바라는 사건이 0번 일어난다 그러면 n번 가운데 0번 일어나죠 그럼 p의 0제곱 그 다음에 1 빼기 p를 q라고 할게요 선생님이 그러면 q의 n제곱 되는 거 되죠 확률이 이렇게 되니까 그죠? 이항 분포는 확률을 구할 때 독립시행으로 구한다고 했잖아요 자 한 번 일어날 확률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n번 가운데 내가 바라는 사건이 한 번 그럼 p의 1제곱 그러면 q는 n 마이너스 한 번 일어나야 되죠 되겠어요? 자 이렇게 쭉 가서요 자 대표적으로 선생님이 r번 일어난다고 한번 해볼게요 r번 이렇게 자 r번 일어나면요 자 n번 가운데 r번 일어나야 돼 그럼 p의 r번 되고요 q는 n 마이너스 r번 되는 거 이해 되시겠죠? 일반항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쭉 가서 마지막에 가장 많이 내가 바라는 사건이라면 n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n번 가운데 n번 일어나 그럼 p가 n번 일어나고 q는 0번 일어나야 돼요 쭉 해서 그리고 당연히 이산확률분포의 일종이니까 전체 합계 있죠? 전체 합계 얘가 1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 자 우리가 자 잘 들어야 돼요 기대값 있잖아요 기대값 자 2x 자 기대값 원래 얘가 공식이 뭐죠? 시그마 xipi죠 아 그러면 얘가 지금 일반항택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시그마 r이 r이 얼마부터요? 0부터 n까지 발생하죠 그러면 0부터 n까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확률변수 곱하기 확률이니까 r 곱하기 그 다음에 ncr이죠 그 다음 p의 r제곱 그 다음 q의 n-r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치 우리가 이산확률분포에서 공부했다시피 자 얘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xi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 얘가 뭐냐면 걔가 나올 확률이니까 pi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시그마 xipi 개념이 이앙분포일 때는 독립시행으로 확률을 구하는구나 그걸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수능길잡이 개념 강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체의 결과만 일단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조금 만약에 자세하게 알고 싶은 사람들은 선생님이 적분과 통계 강좌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이앙분포를 참고하시면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했을 겁니다 거기에 이앙분포 통계의 단원종합 문제 풀이에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되시겠죠? 자 그럼 얘는 자 뭐가 된다? 기대값은 자 계산해 보면 n 곱하기 p가 된다 이렇게 자 정리가 돼 있어요 교재 자 분산이죠 분산 자 분산을 하시면요 마찬가지로 자 시그마 쓰시겠죠? 시그마 r은 0부터 그 다음 n까지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r 마이너스 자 ri라고 할까요? 자 r이죠 그죠? r 마이너스 이거 m 요 녀석의 제곱 그 다음 곱하기 pi니까 ncr에 p의 r 제곱을 쓰시고요 자 q에 n 마이너스 r 제곱을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별량에서 평균을 뺏는 것 즉 편차의 제곱의 평균의 의미 자 그러면 얘는 또 변형에 의해서 자 시그마에 r이꼴 0부터 n까지를 쓰시고요 그 다음 r의 제곱 곱하기 pi니까 독립시행으로 ncr 그 다음 p의 r 제곱 그 다음 q의 n 마이너스 r 제곱 이렇게 가시면 되잖아요 그죠? 거기서 빼기 빼기 평균의 제곱이니까 요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항 분포에서 당연히 이렇게 구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계산을 해보고 공식을 유도해보면 분산은 npq가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 보였을 때 자 요런 것들 의미가 지금 뭐예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xi의 제곱 곱하기 pi의 개념을 보시면 되고 거기에 빼기 평균의 제곱의 의미하고 같구나 다만 이항 분포이다 보니까 확률을 구할 때 이렇게 독립시행으로 멋있게 구했구나 그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항 분포를 따를 때 따를 때 기대값은 이렇게 구하는 게 옳지만 np가 된다고 알려져 있고 그 다음 분산이라는 것 자체는 뭐죠? npq가 된다고 하더라 라고 여러분들이 수능길잡이 이 강좌 안에서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한번 선생님이 퀴즈 해볼까요? 센스 해서 센스 자 눈치가 조금 빠른 사람들은 요런 것까지 이해가 될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주는 거예요 시그마 자 r이꼴 0부터 뭐 180까지 그리고 180에 c에 r 쓰고요 그 다음 3분의 1에 r 제곱 그 다음 3분의 2에 180 빼기 r이다 뭐 이런 거 뭔지를 느끼면 생각해야 돼요 자 또는 자 시그마 시그마 r이꼴 0부터 180까지에 여기에 r 곱하기 180에 c에 r 쓰시고요 그 다음 3분의 1에 r 제곱 그 다음에 3분의 2에 180 빼기 r이야? 이런 것들 됐죠? 자 그 다음 또는 선생님이 조금 더 어렵게 내면요 자 시그마 r은 0부터 180까지에 r의 제곱 곱하기 180c에 r 그 다음에 3분의 1에 r 제곱이고요 그 다음 3분의 2에 180 빼기 r 이렇게 이 3개가 보일까요? 자 얘는 뭐냐 하면요 얘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180cr 요거야 너는 pi구나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얘를 딱 보자마자 전체 180번의 시행 가운데 내가 바라는 사건이 r번 일어날 확률 근데 그게 3분의 1이야? 아 그러면 얘를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x는 이항분포를 따르구나 왜? 확률을 구할 때 독립시행으로 했으니까 그럼 전체 시행의 수가 180이 되는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r번 일어나? 그럼 r번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을 끼고 있다는 건 한 번 시행시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인 거 눈에 보여 이렇게 문제를 꼬아 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됐을 때 우리가 조금 전에 제의해서 자 요거 자동이네요 자 2x는 np가 되는 거 180 곱하기 3분의 1이 될 거니까 사실은 60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분산 자 밑에 보이나요? 자 분산은 vx니까 자 180 npq죠? 그럼 3분의 1 그 다음 곱하기 3분의 2가 될 거 같아요 자 얼마일까요? 얘 60에다가 곱해주니까 40인가요?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얘를 딱 보자마자 에이 선생님 확률의 총합이잖아요 그러면 0번일 때 1번일 때 2번일 때 180번일 때니까 언제나 1이잖아요 오 잘했어 1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죠? 선생님 얘기했지만 아 얘는 xi로 느끼시면 되고요 얘는 뭐죠? pi로 느끼시면 돼요 아 그러면 확률변수 곱하기 확률이구나 그러면 기대값이구나 이항분포에서 그죠? 그럼 np니까 얘가 뭘로 보이면 돼요? 얘가 60으로 보이시면 되는 거죠 됐죠? 그럼 얘는요 자 r제곱이 보이시나요? 그럼 얘는 뭐가 돼? 별량의 제곱의 평균 별량의 제곱의 평균 그러면 분산이 뭐죠? 분산 아 선생님 참고하면 자 분산은 별량의 제곱의 평균에서 빼기 평균의 제곱을 하는 거죠 그럼 이 문제에서는 얘가 지금 나타내는 거는 지금 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분산은 우리가 구했죠? 40이라고 여기 40을 쓰면 되고 는 내가 바라는 거 네모 처리할까요? 그 다음 빼기 기대값이 60이었죠 그러면 60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럼 네모는 3640이겠죠? 그럼 얘가 뭐가 되면 돼? 3640이 되면 좋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까지 보이면 참 좋아요 되겠어요? 자 이런 관점 아 그렇구나 x 자체가 2항본표를 따라 그럼 전체 시행의 수가 n이고 한 번 시행 시 p가 되면 기대값은 mp 그 다음 분산은 mpq 표준편차는 당연히 루트 mpq겠구나 그런 관점 그죠?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걸 원하는 사람들은 선생님 적분과 통계 강좌에서 그 통계의 전체 테스트 문제 풀이가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큰 수의 법칙은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시행을 n번 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바라는 사건이 r번 일어났어? 즉 여기서는 x번 일어났어? 그러면 n분의 x 상대도수죠 그러니까 여기에 n번 시행 시 내가 바라는 사건이 x 일어났어 그러면 시행의 수 n을 굉장히 무한히 갖고 가면요 얘는 수학적 확률 p에 일치한다 즉 통계적 확률은 시행의 수 n이 커지면 수학적 확률에 근접한다 그런 관점을 지금 설명한 겁니다 여기까지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예제 7번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한 개의 주사위를 9번 던졌다 그럼 반복 시행이다 그럼 3의 배수가 나올 거 6분의 2 즉 3분의 1로서 일정하다 그리고 횟수가 확률 변수 x야 에이 너 이항 분포구나 자동으로 x는 이항 분포를 따릅니다 총 시행 횟수 9번 그럼 한번 시행 시 6분의 3, 6? 2니까 3분의 1이겠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기댓값 NP가 되는 거 알고 있어 그래서 9 곱하기 3분의 1을 하시면 3이 되고요 자 분산 NPQ가 되는 거 알고 있어 9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겠죠 1 빼기 3분의 1이니까 그러면 얘는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평균 분산구의 표준 편차 그러면 확률 변수 x에 대한 표준 편차는요 여기에 양의 제곱근이니까 루트 2까지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게 지금 몇 페이지죠? 58페이지에 예제 7번 문제가 되겠네요 됐죠? 여기 있네요 그죠? 친절하게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유제 12번이에요 유제 유제 그죠? 자 확률 변수 x가 확률 진량 함수가 이렇게 된다 자 봤을 때 잘 보세요 자 여기 기 있으시고요 기 있으시고 자 얘를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자 100번이구나 전체 시행의 수 100번 중에서 i번 일어날 확률이니까 i 밑에 있는 이 5분의 1이 뭐가 돼요? p가 되는 거예요 한 번 시행시 일어날 확률 따라서 얘를 딱 보시자마자 어떻게 써야 돼요? x는 x는 이항분포를 따르구나 총 시행의 수 100번이구나 그 다음에 한 번 시행시 일어날 확률이 5분의 1이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기대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100 곱하기 np니까요 5분의 1을 해서 토탈 22 기대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 표준 편차는요 npq를 일단 하시면요 자 100 곱하기 5분의 1 하시고요 q는 5분의 4가 되겠죠 그리고 표준 편차니까 여기다 루트를 씌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4가 나오나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이렇게 자 유제 12번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유제 13번 한 번 볼게요 자 얘는 검은 공과 흰 공을 합해 10개가 들어있대 자 그런데 주머니에서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서 색을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는 시행을 반복해 너 복원 추출이구나 자 그랬을 때 세 번에 한 번 꼴로 즉 다시 말해서 3분의 1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두 개 모두 흰 공이 나왔다 다시 그러면 자 지금 10개의 공 중에서 두 개를 동시에 꺼낸다 그런데 그 두 개 모두 흰 공일 확률이 3분의 1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랬을 때 흰 공의 개수를 구하시어 너 x라고 할게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총 10개 중에서 두 개의 공을 꺼냈을 때 둘 다 흰 공일 확률 해볼까요? 자 확률이니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는요 10개의 공 가운데 두 개의 공을 끄집어내는 경우가 전체고요 내가 바라는 건 흰 공 둘 다 흰 공이니까요 흰 공 x개 중에서 두 개를 끄집어낼 경우 그러니까 얘 확률이 얼마로 주어진 거예요? 문제 조건에서 3분의 1로 주어진 겁니다 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그럼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약분시켰다고 치면요 분모는 10 곱하기 9 이렇게 되고요 분자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이렇게 나올 거고요 얘가 3분의 1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얼마 되죠? 90 나누기 3이니까 얼마야? 90 나누기 3니까 30인가요? 이렇게 자 인수분해하실 필요 없이 연속한 두 자연수의 곱 얼마예요? 6 곱하기 5 하면 되겠죠? 되시겠어요? 그러면 x 값이 눈에 보여요? 자 x는 6입니다 그죠? 따라서 흰 공의 객수 x는 6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통계적 확률의 극한값은 수학적 확률에 근접한다라는 어떤 의미 그게 이 페이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자 여러분 좀 출출하시죠? 자 먹방입니다 그렇죠? 노란 계란이 왔어요 그렇죠? 계란 달걀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계란을 가끔씩 드시나요? 이렇게 드실 때 선생님은 가끔씩 먹는데요 입에 넣으면 호로록 하고 들어가죠 자 노른자에는요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암기과목 있잖아요 내일이 그냥 암기과목 시험이야? 그러면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런데 콜레스테롤 함량이 많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 많이 먹게 되면 해로울 수도 있겠죠 혹시 내일 암기과목 시험이야? 그러면 한 개 정도는 훅 마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자 6장 있죠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한 기본 애제나 유제 문제를 다 풀었어요 자 이제 기본 핵심 문제를 한번 볼게요 보세요 자 이 1번 문제를 풀기 전에 혹시 여러분 자 개념 정리가 조금 되어 있지 않다면 선생님이 추천하는데 잠시 멈추시고 개념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겠죠? 자 이산 확률 변수입니다 확률 질량 함수예요 자 여러분 확률 질량 함수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전체 확률의 합은 1이구나 그거를 명심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확률 변수 X가 K1 확률이니까 자 K가 1, 2, 3, 4까지 될 수 있네요 잘 보세요 그러면 P에 X가 1이거나 그 다음 P에 X가 2거나 또는 P에 X가 3이거나 4까지 되잖아요 그럼 더하기 P에 X가 4일 겁니다 그죠? 자 이것들의 전체 확률의 합은 당연히 1이 돼야 되죠 1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X가 1일 확률 여기다가 K 대신에 1을 대입하면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2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3A가 되는 게 분명하고 얘는요 4A가 되는 게 분명할 거예요 얘가 1 그죠? 그러면 7, 8, 9니까 A값 나오네요 자 A는 2분의 1인가요? 아니구나 10분의 1이죠 그죠? 이거 잘해야 돼요 그죠? 10분의 1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구하는 건데 문제는 얘를 구하래 얘를 자 그러면 얘는 자 선생님이 2차부등식을 풀어보면요 X 빼기 1과 그 다음 X 빼기 2죠 얘가 0이야 그러면 결국 자 X가 얼마 되죠? 1 이상 2, 2아 1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아 따라서 이 문제는 자 P에 X가 1 이상 그 다음에 2, 2아 1 확률을 구하는구나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을 너희들 알 수 있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두 개 들어가 있죠 전체 확률의 합이 1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는 합사권의 표현으로 확률 변수 X가 1이 될 확률 그 다음 확률 변수 X가 2가 될 확률 각각 구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 있잖아요 얘 확률과 얘 확률을 더하면 되거든요 A가 10분의 1이라면서 그러면 결국 자 여기다 넣으면 얘가 10분의 1이 되고요 얘는 5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얘하고 얘를 더하라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그죠? 그럼 10분의 얼마가 될 것 같아요? 3이잖아요 이렇게 1번 답은 이렇게 풀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문제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시고요 자 2번은 뭘까? 자 볼까요? 2번 확률 분포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딱 보자마자 뭐가 보여요? 너 너 너 너 나 전부 다 더했을 때 얼마 돼야 돼요? 1이 되는 거예요 1 그러면 얘가 지금 6분의 3 6분의 4니까 A값은 바로 3분의 1이 되는 게 눈에 보일까요? 그러면 여기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6분의 7이 나온답니다 이런 문제는 20초 만에 풀어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하시고요 자 3번 문제 있죠? 이 3번 문제 3번 문제는 이렇게 기라고 쓰세요 기본기 쭉 쓰시고요 1부터 5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혀있는 5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는데요 쭉 뽑아 자 그럴 때 카드에 적혀있는 자 보세요 확률 변수 카드에 적혀있는 수의 양의 약수의 개수 개를 확률 변수 X라 합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자 지금 약수의 개수를 한번 보세요 1은 약수의 개수가 1개죠 그리고 소수 2, 3, 5 이런 것들은 약수가 2개죠 1과 자기 자식 그리고 4 같은 경우는요 1, 2, 4 3개 아 그러면 확률 분포표를 작성한다 1단계죠 그러면 쭉 늘려서 이걸 하셔야 돼요 제일 첫 번째 자 약수의 개수고 자 개가 나올 확률이야 그러면 이렇게 PX를 쓸게요 그럼 약수가 1개일 수도 있고요 소수처럼 약수가 2개일 수도 있고 약수가 3개일 수도 있어요 전체 합계 확률은 1이 되죠 됐죠? 그러면 약수가 1개다 1부터 5까지 가운데 약수가 1개인 건 1밖에 없죠 그러면 5분의 1을 쓰시면 돼요 이렇게 약수가 2개인 건 1과 자기 자신뿐인 약수 그런 걸 우리는 약수를 가지는 거 소수라고 하죠 2, 3, 5 그러면 5분의 3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약수의 개수 어이구 4개가 아니죠 그죠? 3개죠 죄송합니다 3개 그러면 4 같은 경우는 1, 2, 4 3개죠 아 그러면 얘는 5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5X 플러스 6에 대한 거 있어요 그죠? 자 선생님이 잠깐 복습해 볼고요 자 CF에서 자 AX 플러스 B 이 형태에 대한 기대값은요 뭐하고 똑같다? X에 대한 기대값을 먼저 구하고 사실은 A배를 하고 더하기 B를 한 것도 같다 맞죠? 자 얘가 빼기가 돼도 어차피 상관없습니다 더하기 빼기 다 성립하고요 자 두 번째는 자 분산 V AX 플러스 B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쓰면요 야 너 더하기 빼기는 흩어진 정도에 상관이 없거든 그래서 너는 필요 없어 그리고 X표를 딱 치시고요 그리고 얘는 제곱만큼 효과가 영향을 미치니까 A제곱만큼 밖으로 나가고요 그리고 VX랑 같다 이런 개념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AX 플러스 B다 이 형태에 대한 표준편차다 이렇게 나오면요 얘도 마찬가지로 너도 상관없어 X표 딱 치고요 너 상관없어 집에 가 집에 가 이렇게 그리고 나서 표준편차니까 양의 제곱금 그러면 여기에 A가 양수가 항상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표준편차 X에 대한 표준편차를 쓰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얘를 딱 보시자마자 아 너 너는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25 곱하기 VX하고 똑같겠구나 그러면 나는 X에 대한 분산을 구해야지 그럼 분산을 구하려면 기대값부터 구해야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자 요 지금 이산확률분포에 대한 기대값을 선생님이 구해보면요 1 곱하기 5분의 1 그러면 5분의 1인가요? 자 그 다음 더하기 2 곱하기 5분의 3 그럼 5분의 6이죠? 자 그 다음 더하기 3 곱하기 5분의 1이니까 5분의 3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는 2죠? 2죠? 자 그러면 분산 자 X에 대한 분산입니다 자 1의 제곱 곱하기 5분의 1 그러면 5분의 1이 되고요 자 그 다음 플러스 2의 제곱 곱하기 5분의 3이죠? 그럼 5분의 10인가요? 이렇게 그 다음 더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분의 1이니까 5분의 9가 될 것 같아요 자 거기서 빼기 평균의 제곱 2의 제곱을 빼주시는 거죠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얼마? 자 5분의 22에서 4를 빼니까 5분의 2가 되는 게 맞나요? 그럼 X에 대한 X에 대한 분산이 5분의 2니까 얘를 여기다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VX에 그럼 VX에 5분의 1을 집어넣으면 사실 얼마가 될까요? 10인가요? 이렇게 답을 구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3번의 답은 11번이 답일 것 같아요 기본기 쓰시고요 명확하게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우리 교재 기본 핵심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보세요 너무 쉽잖아요 얘는 자 지금 보시면요 이항분포다 했으니까 바로 자동으로 X에 대한 기대값은요 NP니까 48 곱하기 4분의 1을 하셔야 되죠 그죠? 자 계산하면 얼마 되죠? 12가 되나요?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분산해볼까요? 분산 NPQ입니다 그럼 48 N 그 다음 P는 4분의 1 그 다음 Q는 1 빼기 4분의 1 그럼 4분의 3이 되겠네요 그럼 계산하면요 여기다 4분의 3 곱하니까 9가 나와요 9 됐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분산은요 이 분산은 자 뭐하고도 똑같아요? 별량의 제곱의 평균에서 그 다음 빼기 평균의 제곱하고도 똑같죠 맞아요? 자 그런데 얘가 지금 현재 얼마 나왔다고요? 분산이 9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별량 지금 그 평균 있죠? 기대값 얘가 10이니까 사실은 여기다가 선생님이 12를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자 별량의 제곱의 평균은 144를 더하면 되니까 153이라는 아주 소중한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 59페이지에 있는 내용까지 한번 선생님이 풀어봤어요 됐죠? 자 선생님이 준비한 준비한 자 센서 우리는 센서를 높여야 되겠죠 자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에요 숫자 1 2 2 3이에요 문제 잘못된 거 아니에요 1 2 2 3이에요 그렇게 4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꺼낸대요 그럴 때 자 확률변수 잡을까요? 꺼낸 2개의 공에 적힌 숫자의 합이 확률변수 X구나 확률분포 표를 작성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그러면 1 2가 나오면 3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아 적어보는 거예요 또 2 2나 1 3이 나오면 합이 4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2 3을 뽑게 되면 5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률분포표를 쫙 작성하실 때 경우를 따져보시고요 자 여기에 이렇게 되겠네요 자 X가 되고요 자 그 다음 P에 자 X 이꼴 뭐 스몰 X 또는 PX 다 똑같습니다 숫자의 합 자체가 3이 되거나 자 또는 자 4가 되거나 또는 5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합계는 무조건 1이 나와야 되고요 여기까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볼게요 자 구해봅시다 자 P에 P에 X가 3이 될 거예요 확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얼마죠 아 4개의 공이네요 4개의 공 가운데 2개를 끄집어내니까 4C2죠 그러니까 6가지 가운데 자 지금 문제에서 봤을 때 3이 된다 그럼 잘 보세요 1, 2 이렇게 뽑거나 1, 2 이렇게 뽑으면 되죠 그럼 두 가지 그럼 얘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P에 X가 4가 될 거 한번 찾아볼까요 그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자 4C2 즉 6분의 6분의 4가 되는 거는요 2, 2를 뽑는 경우 한 가지 또는 1, 3을 뽑는 경우 두 가지 그렇구나 그럼 얘도 두 가지구나 그럼 얘도 3분의 1이 되는 게 분명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얘도 3분의 1이고 4가 되는 것도 3분의 1이고 그러면 5를 구할 필요가 없잖아 그럼 1에서 얘를 빼주면 되니까 3분의 1을 쓰시면 되죠 이렇게 하시는 게 1단계예요 자 그리고요 이렇게 했으니까 분산을 구하려면 뭘 해야 돼? 일단 기대값을 구해야 되니까 자 2X 먼저 구하죠 얘가 자 계산할게요 예 곱하기에는 1이죠 그 다음 플러스 예 곱하기에는 3분의 4죠 자 그 다음 더하기 얘 곱하기 2하면 3분의 5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3분의 12죠 그러면 기대값은 4가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럼 분산 분산은 별량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그럼 3의 제곱 그럼 3의 제곱 적어볼게요 곱하기 3분의 1 그 다음 더하기에 4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 자 그 다음 더하기 5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요게 별량의 제곱 그럼 거기서 빼기 평균의 제곱이니까 4의 제곱을 빼시면 답이 나오겠죠 자 계산을 여러분들 하시면 최종적인 정답은 3분의 아마 2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한번 풀어주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의 흐름 아 확률 변수를 파악해서 확률 분포표를 작성하고 그 다음 기대값과 분산을 구하는 유형이 나오는구나 그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자 얘를 지금 보면 선생님이 이제 두 개를 엮어놓은 거예요 자 보시면 일단 우선적으로 얘를 딱 보자마자 어떤 느낌이 들어요? 자 얘는요 선생님 x에 대한 기대값을 먼저 구하고요 구하고 자 거기다 어떻게 돼? 20배를 곱해주고 그 다음 빼기 10을 해줘도 됩니다 그러면 나는 선생님 x에 대한 기대값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어우 정말 잘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어차피 k가 1일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확률 변수 x가 1이 될 확률에 3분의 1을 곱하면 2가 될 거 아 그래? 그럼 일단 선생님이 표를 작성해 볼게요 쭉 이렇게 해서 보세요 자 쭉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 지금 확률 변수 그 다음 p에 자 x가 이꼴 스몰 x가 될 확률인데 자 k가 1이니까 자 1이 될 거 어디까지 나올까요? k2 집어넣으면 2 자 3 이렇게 해서요 최종적으로 k 대신에 3을 집어넣으면 4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니까 확률 변수가 4까지 나와요 그리고 합계 전체 확률의 합은 1이구나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일단 그러한 게 자 일단 지금 첫째 항 있죠 다시 말해서 p에 확률 변수 x가 1이 될 확률을 일단 뭔가의 값 a로 설정을 하세요 그럼 얘가 a죠 그러면 k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p에 x가 2가 될 확률이죠 왜? k 대신에 선생님이 1을 집어넣은 거니까 그럼 얘는 3분의 1 곱하기 사실은 p에 x가 1이 될 확률이잖아요 그럼 얘는 얘가 a였으니까 당연히 3분의 1 a가 되는 거 이해 되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3분의 1의 a가 되겠죠 그죠?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그럼 3이 될 확률은 다시 이 확률에다 3분의 1을 곱하니까 아 9분의 1의 a가 될 것 같고 4가 될 확률은 27분의 1 a가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될까요?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자 이 특징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하면 1이 되는 건 중요하죠 그죠? 그러면 쭉 계산하면 a값이 나와요 여러분 자 a값이 얼마 나오면 선생님 계산해 보니까 40분의 27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여기까지 되겠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자 그러면 선생님이 a값 구했는데 일단 내가 2x를 구해야 되잖아 그죠? 얘를 그러면 아 2x는요 선생님 2x는요 자 어떻게 하죠? 시그마 xipi니까 얘 곱하기에 그럼 a가 되고요 자 그 다음 플러스 얘 곱하기에 그럼 3분의 2의 a잖아 이렇게 그 다음 더하기 얘 곱하기 a니까 3분의 1의 a가 되고요 자 그 다음 더하기 자 맨 마지막에 얼마가 될까요? 전부 다 계산하면 얘 곱하기 a니까 27분의 4a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얘가 기대값이에요 자 그러면 자 얘 지금 현재 토탈 자 몇 a가 될까요? 계산을 토탈하면 27분의 27분의 58의 a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a 대신에 40분의 27을 넣으면 되잖아요 아 그래 그럼 얘 대신에 그대로 넣을게요 40분의 40분의 27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그럼 얘 약분 되잖아 그죠? 그럼 남는 거는 얼마 남을까요? 자 20분의 29가 뭐죠? 2x인 거예요 x까지 조금 계산이 복잡하죠? 그러면 20분의 29를 슈욱 가지고 와서 아 여기야 그럼 얘 대신에 20분의 29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여기 곱하기 20을 하시고 거기다 빼기 10을 하시면 되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19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계산을 최대한 한번 꼬아본 문제예요 되겠죠? 그렇게 2번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자 3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3번 문제 오이 중요합니다 수열과 통합 문제죠 자 지금 보시면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오거든요 자 기 있으시고요 자 문제에서 어? 봤을 때 일단 선생님 얘 더하기 얘 더하기 합이 1이 되는 거 맞죠? 진짜 잘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A 플러스 B가 얼마 돼야 돼? 9분의 5가 돼야 된다 얘는 그냥 선생님하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기본 자세 그 다음 두 번째 3개가 순서대로 등차수열이야 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3개가 순서대로 등차 그러면 중간항의 2배는 다시 말해서 2B는 양끝항의 합과 같다 다시 A X B가 순서대로 AP 아리스메틱 프로그레이션이 등차수열이에요 그죠? 그래서 AP 이렇게 쓰면 등차수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등차수열의 정의가 뭐예요? 이웃하는 항끼리 차가 똑같은 거니까 X에서 A를 뺀 거랑 B에서 X를 뺀 거랑 이게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 그래 그러면 이렇게 말이 나오면 이런 말이구나 중간항의 2배는 양끝항의 합과 같구나 요게 여러분 일단 기본으로 정리가 돼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항을 등차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이라 해서 등차중항이라 했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쓰시면 아 2B는 양끝항의 합과 같다 그러면 A 플러스 9분의 4를 자동으로 쓰셔야 돼요 이렇게 쫙 됐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하세요 여러분 자 계산해 보시면 자 A값은 얼마가 나오냐면요 A값은 9분의 2가 나오고요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요 그 다음 B값은 3분의 1이 나오세요 이렇게 3분의 1 그럼 그대로 쓸까요? A값 9분의 2야 그럼 여기다 9분의 1을 그대로 쓰시고요 B값이 3분의 1이야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아 그렇구나 그러면 다 했구나 그럼 문제에서 기대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선생님이 더 이상 안 해줘도 되죠? 자 2X라는 건 결국 뭐가 돼요? 얘는 1 곱하기 9분의 2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9분의 4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전체 9분의 20이라는 예쁜 답이 나올 겁니다 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4번 아 얘는 자 어떤 문제냐면 등비수열의 합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 의미에서 이런 거예요 자 과거에 여러분들이 했던 과정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사실은 자 기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능을 바라본다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선생님이 한번 숙제를 내볼까요? 이 4번 같은 경우 자 하나도 책을 찾지 말고요 자 힌트는 등비수열의 합공식 그 다음에 이항분포 예 통합 이항분포라기보다는 뭐랄까요? 얘는 그냥 확률분포표 문제에서 풀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한번 풀어보는 것 숙제 되시겠죠? 한번 내볼게요 선생님이 자 지금 현재 먹방입니다 먹방 블루베리가 보이나요? 블루베리 자 얘는요 달콤하면서도 상큼함이 입에 감도는 자 이 블루베리 그죠? 자 얘는 식이섬유소가 풍부해서 여러분들 변비를 개선하는 효과가 굉장히 있고요 여러분들 여학생들 특히 다이어트에 좋답니다 그리고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예요 슈퍼푸드 그래서 오늘 혹시 아침에 화장실을 못 간 사람들이 있으면 블루베리를 먹읍시다 되시겠죠? 이렇게 자 지금 선생님이 5번 문제까지 풀 거거든요 5번 문제 얘는 선생님이 여기다 이렇게 쓸 거예요 길하고 자 혹시 혹시 못 푸는 사람들은 정말 반성해야 돼요 알겠죠? 자 얘를 딱 보자마자 이항분포를 따라 그러면 어 EX는 NP가 되니까요 3분의 N이 되고요 그 다음 분산까지 한번 구해볼까요? 분산은 NPQ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 3분의 1을 더 곱하면 되니까 9분의 2N이 나오는 게 분명해요 여기까지 자동이죠 자동 알겠어요? 자 그럴 때 문제에서는 자 이걸 구하라고 했네요 반대로 이제 하나를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얘를 딱 보자마자 에이 선생님 얘는요 EX를 먼저 구하고요 EX를 먼저 구하고 거기다 두 배를 하고 거기다 더하기 5를 한 녀석이 13이 같다는 얘기네요 오 맞아 그죠? 그럼 일단 EX가 3분의 N이라고요 집어넣을게요 자 따라서 여기다 3분의 N을 집어넣으면 3분의 2N 그 다음 플러스 5 얘가 13이 될 것 같고요 그럼 3분의 2N이라는 것은 얼마가 되죠? 8인가요? 이렇게 그럼 N값은 얼마가 돼요? 12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답은 12가 정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수학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과연 수능을 볼 수 있을까 또는 내가 과연 모의고사를 칠 수 있을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과서의 기본 개념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슬픈 현실은 우리 선배님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런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왕 분포에서 기대값과 분산을 구하는 공식조차도 잘 외우지 않는 학생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화면 속에 있는 여러분들은 혹시나 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죠? 그런 어떤 전철을 발제할 도록 조금 개념에 충실하시고요 또 있잖아 과거에 이걸 못 외웠던 혹시 있죠? 다시 공부하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정말 철저하게 공부를 하셔서 확실하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 지금 센스업 문제 있죠? 5번 정도까지 선생님이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번 강좌에서 가장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뭐죠? 가장 강조하는 거 이왕 분포입니다 그죠?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딱 이렇게 마치기 전에 한번 크게 한번 써볼까요? 자 x가 x가 이왕 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자 전체 시행의 수가 n이고 한 번 시행시 일어날 확률이 p가 되죠 자 그럴 때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요거 2x 자 기대값입니다 얼마가 되죠? n 곱하기 p 요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분사는 얼마가 된다고요? 자 분사는 여기다 계산을 그대로 때리시면 n 그 다음 곱하기 p 그 다음 곱하기 q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 이거 쫙 정지하시고 완벽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오늘 내준 숙제 있죠? 등비수열의 합과 통합적인 문제 한번 반드시 풀어보시고요 철저하게 정리하시고 우리 다음 강좌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학생과 눈부신 그대가 눈부신 그대가 은 dziec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